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법에 2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장애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 기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을 이용해 청와대 안내판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촉각 점자가 적용된 청와대 종합 안내판이 설치됐다는 소식입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촉각 점자로 제작된 종합 안내판은 청와대 내 춘추관과 영빈관, 청와대 정문 등 3곳에 설치됐고 이 안내판에는 청와대의 국문, 영문 안내, 해설문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선제적 문화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개발도상국 장애청소년들을 초청해 스포츠 아카데미와 한국문화체험을 하는 2022 KPC 국제청소년 스포츠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된 캠프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더믹 영향으로 인해 2년간 중단된 개도국 지원 사업입니다. 3년 만에 개최된 근본 캠프에서는 12개국 40여 명의 청소년들이 스포츠 체험 활동과 국회의사당 방문 등 다채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캠프 참가 청소년들이 고국에 돌아가서도 지속적으로 스포츠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양궁 장비와 배드민턴 용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 주관을 기념해 이달 22일부터 자원봉사 대표 캐릭터인 자봉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선착순 배포합니다. 자봉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은 자원봉사센터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3만 2,500여 명에게 우선 배포하며 내려받은 이모티콘은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한편 자원봉사자의 날은 자원봉사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85년 유엔이 정한 날이며 우리나라도 2005년 관련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